잼스팅 담北 전복과 소고기와 버섯 오늘의 요리사는 전교손님입니다. 전복을 버섯으로 볶고 있습니다. 고춧가루 내장 맛있네 고춧가루 찍으러 가봤듯 네 괜찮으세요? 소고기 전복 내장 버섯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원아 영아 고춧가루 맛이 어떠십니까? 고개와사비에서 먹으니까 맛있네 최근에 히치자 와사비 소고기 조합입니다 고춧가루 김치도 구웠네? 응 제가 먹을꺼야 그래? 이게 돼있잖아 응 꿀꺼 뿌려서 먹어 그러니까 소고기 기름에 이렇게 찍어먹는거 보이끼네 고춧가루 여기다 집에 가서 밥 밥만 넣어서 김치 볶음밥을 먹어요 그렇지 네 딱 볶음밥까지 고춧가루 완전 고춧가루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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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소고기 소고기